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광개별 소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해석하고, 계산하고, 처리하는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광개별 소자는 개별 소자, 광학 소자, 센서 등을 말합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램과 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램은 전원이 끊기면 기록된 데이터가 사라지는 일시적 저장장치입니다. 대신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램에는 d램과 s램이 있는데, 주 메모리로 사용되는 것은 d램입니다. PC나 노트북 등을 구입할 때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메모리가 바로 d램입니다. 그렇다면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d램은 왜 사용할까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데이터를 SSD, 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서 계속 읽어들여 처리해야 하는데, CPU의 엄청 빠른 속도에 비해 보조기억장치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CPU가 계속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이때 속도가 빠른 d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보조기억장치에서 d램으로 한번 옮겨놓고, CPU는 d램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처리합니다. CPU의 성능이 좋아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d램 역시 속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ddr1, ddr2, ddr3 등으로 발전해 왔고, ddr5가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최신 제품일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동작 전압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는 저소비 전력의 d램인 lp-ddr을 사용하는데, ddr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와 소비 전력이 향상되었습니다. d램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디지털 기기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s램은 d램에 비해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회로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서, 컴퓨터, CPU, 캐시 메모리 등 속도를 중요시하는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롬은 한 번 기록된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고 수정할 수 없는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아 비휘발성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밥솥, 에어컨, 냉장고의 전기 코드를 뺐다가 다시 꽂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롬에 저장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의 초기 부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변경 가능성이 없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롬에 저장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비디오 게임 콘솔, IC카드 등의 연구 저장되는 데이터도 롬에 저장됩니다. 롬은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정기적인 방식으로 삭제가 가능한 EEP 롬에서 발전한 것이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롬의 장점과 데이터를 자유롭게 쓰고 지울 수 있는 램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램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서 USB 메모리, SSD 저장장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용 SD카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내부의 전자회로 형태에 따라 랜드형과 노우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플래시 메모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랜드 플래시입니다.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삼성전자, 키오시아, SK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이 경쟁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참고로 하드디스크인 HDD는 자기 디스크로 구성된 기계적 장치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로 만들어진 전자적 장치인 SSD와는 다릅니다. SSD는 HDD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보조 저장장치인데, 파일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르고 소음이 없고 충격에 강하고 소모 전력 발열이 낮아 빠르게 HDD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저장 용량 대비 가성비 측면에서 HDD도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 제품 중심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력이 필요하고 미세공정 기술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여 소수의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역사 1947년 트랜지스터 개발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당시에는 군사, 우주 개발용으로 반도체가 주로 사용되었고 생산의 대부분을 미국이 맡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경기 침체에 빠진 미국과 달리 일본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고품질, 저비용 제품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상승시켜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가 공급 과잉을 불러오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폭락했고 인텔은 디램 사업을 포기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일본 반도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작합니다. 일본 기업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하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습니다. 관세 인상, 수출 제한, 무역 보복 등의 강력한 제재에 일본 반도체 산업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부상하여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정부와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반도체의 공동기술연구로 1989년 일본과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16메가 디램을 개발하고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미국, 일본과 기술 격차도 줄여나가고 시장 점유율도 높여나가면서 우리나라는 1992년 디램 점유율 1위, 93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차지한 후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기업의 치킨게임 치킨게임이라는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게임이 있습니다. 치킨은 겁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두 명의 경쟁자가 도로 양쪽에서 마주보며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패자가 되어 겁쟁이로 취급받는 게임입니다. 둘 중 하나의 차가 핸들을 꺾지 않으면 결국 충돌해 모두 죽게 되는 게임입니다. 디램 반도체 업체들은 그동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치열하게 반도체 가격이나 경쟁을 해왔고 그로 인해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사라졌는데 그 양상이 치킨게임과 비슷했습니다. 2000년대 반도체 회사들은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합니다. 누군가 대규모로 투자를 늘리면 다른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지면 퇴출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공급 과잉 상태가 되었습니다. 2007년 대만 디램 업체들이 극단적인 가격이나 경쟁에 나섰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한때 세계 2위였던 디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독일의 키몬다가 2009년 파산합니다. 그 당시 키몬다 뿐 아니라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졌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반도체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2010년 다시 대만과 일본 기업들이 투자와 증산을 늘리면서 치킨게임이 시작됩니다. 디램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당시 일본의 유일한 디램 업체였던 엘피다가 파산합니다. 1995년 20여 곳에 달했던 디램 업체는 두 차례의 치킨게임을 끝낸 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세 기업의 과점체제로 재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